3월 6일 정훈이의 다이어리 5영진님의 사랑하니까 사람이다 중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따뜻한 이글루와 또 같다. 그리고 나는 그 이글루 안에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. 종종 폭설같은 예고 없는 시전이 닥쳐올 때마다 나는 이글루를 짓고 또 지어 시전 속을 따뜻하게 파고들었다. 그리고 그 안에 내 사랑이 아름답게 새들어 살게 하고자 노력했다.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더 따뜻해지겠죠.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어떤 시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. 3월 6일 토요일 김종훈의 보이스메일 끝으로 리사의 사랑하긴 했었나요?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, 구성 송현주, 이해술, 진행의 김종훈이었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요. 꿈에서 다시 만나요. 이해술 이해술